지난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했던 태형건설이 첫 행보부터 금융당국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태형건설의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채권단 동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SBS 지분 매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협력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을 상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상거래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워크아웃을 갖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결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협력업체가 대출한 451억 원 규모의 외상 매출 채권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채권은 워크아웃 유예가 가능한 금융 채권에 해당해 선제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게 태형의 주장입니다. 협력사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필요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할인을 받게 되면 금융 채권으로 변경이 돼요. 하지만 태형이 이 채권을 갚지 않으면 자칫 협력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형 그룹이 공시한 것과 달리 워크아웃 신청일에 받은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모두를 태형 건설에 대여하지 않은 겁니다. 공시된 사항마저 지키지 않았을 때 채권단 협의회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태형 자구 노력이 시작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내일 있을 채권단 설명회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30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SBS 지분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태형 그룹은 절대 SBS 지분 매각은 없다는 입장이고 최소 3천억 원이라 알려진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도 확인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에 맞서 최소한의 희생만 하겠다는 태형의 힘겨루기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